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이 EU, 유럽연합의 반대로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전망됩니다.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양사의 합병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LNG선 독과점을 이유로 불화할 가능성이 큰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EU는 양사의 합병으로 고부가 선박인 LNG 운반선의 시장 점유율이 60%까지 높아지면서 유럽 선사들이 가격 결정력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.